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남성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042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1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현재 남성은 0.5%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성에 대한 리뷰를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해드리다 보니까는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이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좀 충첩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이제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서이기는 한데요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존 관련 수혜주로서도 주가가 상당히 좀 반응을 잘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 보면은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아마존 전기차 이슈에 또 반응 나오고 아마존 세계 최초 자율주행 택시 소식에 또 반응이 나오는 이런 종목이죠. 남성이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오토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아마존 관련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요. 뭐 이밖에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또 거론되는 거는 이낙연 관련 정치 테마주 또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로서 이렇게 또 부가적인 재료를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어디로 가도 뭐 크게 할 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낙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에요. 1600억짜리의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이제 외인들 또는 기관들 이런 쪽에서 크게 수급이 좀 들어오기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거의 단타라고 봐야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남성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이때만 보더라도 하루 들어왔다가 하루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하루 들어왔다 바로 나가고 하루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데 11월 19일부터 들어온 물량은 희한하리만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11만주 잡고 그 다음에 28만주 잡으면서 한 40만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한 4만주 정도 사니까 44만주 정도 샀는데 다음날 뭐 이렇게 나갔으니까 여전히 한 40만주 정도는 투신 쪽에서 이 종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얼마냐면은 11월 19일 그 다음 11월 20일날 19일하고 20일날 들어온 요날하고 19일하고 다음날 들어온 요때 이제 한 40만주 정도가 싹 들어왔는데 요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아직 안 팔고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얘네들이 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네들도 다 수익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뭐 손실은 날 수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을 저 고점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왔던 이 투신의 수급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신의 물량 투신의 수급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11월 25일날 터진 이 거래량이 조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한 5천원대에서 은봉에서 거래량이 빵 터져버립니다. 빵 터져버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11월 19일날 찍었던 이 고점이거든요. 여기서 누군가는 이제 판 거죠. 누군가는 올라오니까 여기서 물량 확 부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결국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산 사람도 있어야 되고 판 사람도 있어야 그게 합이 돼야 이제 거래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았지만 누군가는 샀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이 5천원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천원에서 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5천원대를 돌파를 해서 신고가 흐름 속에서 더 큰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이후로는 거래량이 확 죽어버렸어요. 거래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쉬어가고 있다.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이제 세력이 다 털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숨죽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력주도 이건 뭐 거의 세력주라고 봐야 되겠죠. 세력주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바닥 대비 한 두 배를 올려요. 두 배를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고가 놀이를 해요. 그러다 이제 또 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고 놀다가 또 가는 놈이 있고 두 번째는 한 번 정도 두 배를 올려요. 두 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빼요.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해서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1번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번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제 남성이 이런 자리 뭐 이런 가격 뭐 한 4천원대 4,150원 뭐 4,200원 이런 자리를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 좀 깨고 내려온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 이렇게 되면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두 배 올라왔거든요.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국면에서 뭐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여기 이제 두 배 이상 올라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뭐 그런 영역은 아니고 뭐 거의 선수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보유하신 단가에 따라서 이 종목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야 저는 뭐 여유를 좀 갖고 4,150원 4,200원 이탈전까지는 또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올라갈 때 두들겨 맞고 올라갈 때 두들겨 맞았으니까 돌파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또 지지가 되겠지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또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또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또 잘 보존을 해준다면 우울선이 다소 좀 깨지면서 탄력이 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좀 더 두고 본다면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돌아나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자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다소 좀 꺾이긴 했지만 이 종목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거래 없이 잠깐 또 쉬었다가 또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4,200원 4,150원 정도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래서 눌렀다가 빠르게 또 우울선 위로 올라타야 돼요. 눌렀다가 우울선 위로 이렇게 또 올라타면 그때부터가 또 이 종목이 또 발동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며칠 동안에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저점을 또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찾아갈 때 4,200원 뭐 한 4,150원 이런 자리는 좀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간다면 여전히 좀 견조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이거를 좀 깨고 내려간다 그러거나 하면 아 조금 쉬어가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신고가 자리라서요. 뚫으면 뚫으면 전례 없는 진짜 막 상승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되면은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또 힘든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국면에서 과연 곧바로 돌파가 될지 아니면은 결국엔 또 눌렀다 가는 쪽으로 택할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수급적으로 다소 좀 쉬어가서 그렇지 이 종목의 세력이 이탈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4,200원대 4,150원대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이 종목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남성 주주님들 뭐 힘내시고 앞으로도 남성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와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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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